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른쪽 이마에 밴드를 붙인 채 스튜디오에 나온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진행자가 이마의 밴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이거 그냥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어서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화면에 워낙 선명하게 보여서 제가 잠깐 안부 여쭙을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마에 커다란 밴드 붙이셨는데. 아니 내가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네 새벽에. 그래가지고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119에서 소방대원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최근 의료 대란으로 심각성이 더욱 굵어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직접 겪어봤다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결국 자주 다니던 병원의 응급실로 갔지만 이번에는 의사가 없었다며 의료 현장에 심각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서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댕기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을 갔는데. 그러고서 간 거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의사가 없어. 솔직히 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50년 동안 의료체제가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대란이 의료체제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이게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지난 6개월여 동안 공식 접수된 응급실 전원 요청은 1만 5천여 건. 이보다 훨씬 많을 현장 구급대원들의 이송 문의는 집계조차 불가능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두환도 대통령 시절에 전문가 말을 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건 금투세나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의료 대란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당 쪽으로 중도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의료 대란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급차에선 마비 증세를 보여 대구에서 온 암환자가 3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한쪽이 굳어가며 구토 증세까지 보이지만 병원 측은 위중하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온 뇌경색 환자는 꼬박 2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구급대원들의 사투는 요즘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합니다. 한시가 급한 온열 질환자는 16km 거리의 타지역으로 심한 복통과 40도 고열에 시달리던 노인은 45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상이 난다 한들 환자 볼 의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병원 다니는 환자로 진료 문의 좀 드리려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응급실에 당직위가 없으셔서. 뛰어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면 거절을 해버려요. 현장에서 시간이 아주 많이 낭비가 되죠. 지금 2차 병원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2차 병원을 가라고 하고. 육종암이 간으로 전이돼 항암 치료를 받던 63살 이윤순 씨. 지난달 5일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간신히 응급실 한 곳에 도착했지만 이틀 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초 암 수술을 받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심정지 환자만 받겠다며 거부했고 기저 질환이 있어 안 된다, 신규 환자는 안 받겠다, 내과 진료가 불가하다. 다른 서너 곳에서도 가진 이유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반년. 그 사이 공식 접수된 응급실 전원 요청만 5천여 건. 이보다 훨씬 많을 현장 구급대원들의 이송 문의는 집계조차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유상희입니다. 이 문제 취재하는 공윤선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 기자, 응급실 같은 필수 진료만큼은 차질이 없다고 하는 게 정부의 약속이었는데 이게 결국 한계가 드러난 것 같아요. 취재 중에 만난 대양병원의 한 응급진료 전문의는 응급진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 인력이 의정 갈등 사태 이전의 20,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환자를 받더라도 수술할 의사 같은 이른바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환자를 받기도 힘들지만 받아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마침 정부가 오늘 설명 자료를 냈는데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저는 보였거든요. 의정 갈등 이후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전공의 500여 명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들의 공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더 오래된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를 차지하는 비응급 환자들을 분산시키겠다 하고요. 또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고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책들이 대부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손을 대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진 느낌인데 사실상 그럼 대책들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닌가요? 최근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도 응급실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괴감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매일매일이 무력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더구나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책임 소재도 애매한 수련의 업무를 떠맡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쓰고 있다고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이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 가운데 4,600억 원 넘게 이미 들어갔는데요. 사용된 재정에서 70% 넘는 액수가 응급진료체계 유지 등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으로 버텨봐도 상황은 더 나빠진다. 현장에선 이런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vs2관장 하사이로 저장의 생 예상에선 이런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경고음을 떠맡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